엄마 장모님 오셨습니까? 여기가 어디라고 와? 자 아버님 의사가 증언도 하지 않았습니까? 이제 그만 장모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아버지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시끄러! 여보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엄마 아버님이 시켜서 했다고 해도 난 용서가 안 돼 그 기나긴 시간 내 옆에서 매일같이 얼굴 보면서 그걸 숨겨? 그래요 당신 마음 이해해요 나한테 배신감 느끼고 화나는 심정 알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보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? 나가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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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정말 크게 뉘우치고 있어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앞으로의 인생 당신을 위해서 살게요 그리고 홍주를 위해서 살게요 정말이에요 당신이 재경이 품어준 것처럼 저도 그렇게 홍주를 아들처럼 품을게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네?